오늘 1층에서 밥 먹네 오늘 1층에서 밥 먹네 내일 퇴원한대요 해도 된대요 선생님께서 지금 지하 케이지가 아니라 1층에 은돌 놀이방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들어가서 데려올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내 다리로 다 일어났어요 오고고 그랬어? 엄마 가고 나서도 친구들 저기 있는 케이지 저기 있을거네 오늘 밤에도 저기서 잘거네 혼자 자지 않고 친구들 놀이터에서 친구들 쳐다보면서 자네 처음인거 같은데 얘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자네 야 신기해 수련회 나 수련회 맞아 수련회 왔어 뭐지? 6학년 되면은 수학여행 가서 수련회 임원 수련회 이런 걸로 기다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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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자 이제 오이 조금 먹었지? 그럼 딴 거 먹자 천천히 천천히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먹으면 안 돼 Elise 감사합니다